체력들이 좋아서 많이 나올 것 같아. 승부욕도 좋고요. 또 감독이 지켜보고 있지. 오랫동안 이거 발 빗고 있으면 빠져버려요. 저는 몸이 무더워서... 오, 잠깐. 오, 잠깐만. 어, 내 신발, 내 신발 아니었어. 그러면 이거... 어차피 신발... 이거 없어지거든요. 야, 기어, 기어. 아, 기니까 괜찮다. 어, 기어야 돼, 기어야 돼. 야, 허재 형이 이렇게 앞서가네. 어, 근데 역시 저기 이장 님은 한 번 오셔서 경험이 있으니까. 발라네요. 와, 왜 이렇게 빨라? 우와. 형님, 같이 갑시다! 와, 수고함! 안녕하세요! 아이, 귀여워! 아니, 저래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낙지는 거의 못 잡을 것 같아. 일로와, 일로와! 귀여워! 여기가 없나요? 형님, 움직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어? 움직이기가 진짜 힘들어요. 야, 빨리 기어와! 와! 야, 너! 언제 올라, 여기까지! 제발아! 아, 슬슬 짜증 내네, 이제. 처음 소리 질렀어요, 형. 와... 이제 기어다니면서 돌 테니까 낙지 있는 우산 그러면 빨리 와서 파야 돼. 아, 예.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 파 봐. 이런 데. 오! 오! 안 되네! 가면 안 되지. 아, 꿇어! 아이고! 여기요? 어. 이게 파는 건 또 굉장히 빨리 파줘야 됩니다. 빨리 파. 낙지가 금방 도망가. 자기 구멍으로 도망가잖아요. 금방 도망가기 때문에. 아, 골 안에서. 네. 이익! 야, 이거 뭐야? 제풍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야, 이거. 어? 잠깐만. 형, 차라리 그냥 이거보다 손 쏘면 안 돼요? 손을 해야든지. 전문가들은 손도 쭉 가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냥 쭉. 손을 쫙 와가지고. 아니, 승진이가 팔이 길어서 유리할 텐데. 가만히 있어! 그렇지. 있나본데? 와, 깊게 들어간다. 오, 신발이. 어? 뭐 미끄덕거리고 있는데? 진짜? 진짜? 오우.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오우. 아니, 시작하자마자, 잡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뻔이었어요, 미끄덕한 거. 오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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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